오늘 브래미어 곡은요, 작사가 고하중이 편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할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, 프리스타 여러분이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희는 크로스오버그룹 설의 세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지난번 퀸 특집에 나와서 부른 노래 때문에 반응이 굉장했는데 그때 어땠어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또 화지도 돼서 우리가 퀸의 열풍의 마지막 열차를 탔구나. 정말 불의 명곡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번 살려주시는구나. 해외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. 사실 정말 놀랍게도 해외 리액셔너들이 정말 많이 반응을 해주셔서요. 흥미뿐! 다행히! 하하하하하하 외국인들! 뭐? 이지고 이지고 위울렁 비고 오 마이 데이! 크로스오버 모르셨던 외국인들까지 다 알게끔 엄청나게 많이 홍보해주셔서. 그러면 그중에서 반응한 것 중에 진짜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어요? 저희 우림 씨 저음이 나오면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. 와우! 막 그러면서 오! 저음! 여음! 근데 알아들을 거고 있어.